자, 2번부터 볼게요. 상수가 아닌 무당수 Fx, Gx가 있다. Fx를 Gx로 나눴을 때 목줄 Qx, 나머지를 Rx라 할 때 이게 10을 볼 수 있냐는 거고 그건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1, 2식을 작성을 해야 돼요. Fx라는 거를 Gx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줄 Qx라고 했고 이제 Rx, 일단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이런 문제는 기역부터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몰입이 좀 듭니다. 자, Rx의 차수는 Gx의 차수보다 작다. 지금 Rx랑 Gx의 한 역할이 이게 지금 나누는 애고 이게 나머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얘보다 차수가 작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억이 맞고. 그 다음에 F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이다. 자, 이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Qx로 나누었을 때 나누는 수와 몫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Gx 이렇게 썼어. 여기 Rx 이렇게 쓰자. 이렇게 C는 많은지 몰라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1차였고 아, 이제 2차였다 해볼까? 이게 2차였고 이게 1차였고 이게 1차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말 되잖아. 2차로 나누고 몫이 1차일 수도 있고 3차면은 나머지는 2차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말 되잖아요. 근데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게 1차가 되고 여기가 2차가 되면서 여긴 여전히 1차죠. 그럼 1차로 나눴을 때 이게 1차인 게 말이 돼?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나머지를 구해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ㄴ은 항상 맞는 게 아닌 겁니다. 이유는 틀린 거고 자, 지금 fx-qx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이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 fx에다 qx를 나눈 식을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나에게 주어진 식은 이게 한 명씩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좌변을 qx를 빼서 저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qx가 빠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도 qx가 빼지면 되는 거잖아. 같은 식이니까. 그럼 gx, qx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쓴 그리고 rx도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쓰고 여기 qx를 똑같이 빼주면 식이 지금 의식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식을 gx-로 나눈다 했는데 여기와 qx가 공통인 수죠. 그럼 내가 이걸 qx로 묶어주면 안에 뭐가 되냐면 gx-1이 나오단 말이야. 더하기 이제 rx로 있던 거 아니야. 이것이 돼요. 그럼 지금 내가 바로 이걸로 남았다 했으니까 그대로 써줄게. 여기 gx-1로 나눴을 때 여기가 qx라 써지고 이제 rx 이게 말이 되게 아닌 얘긴데 애초에 g가 g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였으니까 차수는 얘가 얘보다 낮은 게 맞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려면은 그냥 얘가 얘보다 차수가 높이만 하면 얘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gx-1이라는 거는 얘가 뭐 2차였든 3차였든 간에 1을 뺐다고 해서 차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여전히 rx보다 높은 차수가 맞잖아. 그럼 이게 됐을 때 몫이 얘인 거고 나머지가 이거다라면 맞는 말이 되는 건 뭐죠? 그럼 찍어서 맞는 거예요. 아래서 나머지가 되는 거지. 차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나누는 애와 나누는 애 차수가 항상 나머지 차수보다 크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몫으로 몸별 착용도 안 나갖고. 그 다음이 14번인데 진경아 손가락으로 붙이. 아니야 아니야. 이리로 가야지. 그렇지. 어? 어? 아. 자식이 없어가지고 좀 썼는데. 아니야 그 번호 보여줘야 돼. 그렇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는 gx x 마이너스 2 다항이 3이다. 역시 fx g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4이다. gx 플러스 x 제곱을 x 마이너스 이게 지금 10으로 못 주는 건데 내가 구해내는 게 뭔지 그냥 정확하게만 써놓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10이 암만 복잡해도 이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나머지 정도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에 3 넣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해내는 게 뭐냐면 여기에 3 들어간 값인 거예요. 여기 3 들어가면 뭔 거야? g? 3 더하기 몇인 거야? 어? 이게 몇이냐는 게 이제 그 문제도 물어보는 거죠. 9는 어차피 계산된 거니까 결국 내가 구해내는 건 g3입니다. g3. 자 그럼 여기 앞에 둬 보자. 내가 솔직히 첫 번째 것보다는 건들기도 쉬워요. 나는 이런 이상한 식을 이 암만 복잡해도 이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거는 여기다 4 집어넣은 거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f4 그 다음에 옆에 곱하기 g 몇인 거야? 이게 몇이었다는 얘기야? 24였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내 구해내는 걸 같이 쳐다보니까 이걸 구해내는 거네? 그럼 f4만 찾아내는 게 끝나는 일이네? 괜찮죠? 그럼 맨 위에 다시 보자 여기. 이 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다시 보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읽는다는 건 한두식인데 지금 g에 대한 정보나 f에 대한 정보나 그냥 뭐 없어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옆에 x-2라는 게 곱해져 있네? 이럴 때 우리 x에 뭐 넣었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f4가 찾아내면 g3 구해진단 말이야. 나 보니까. 그럼 여기에 몇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2 집어넣은 f4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g2를 몰라도 얘 때문에 이게 다 날라가면서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이란 거 아니야? 그럼 g3이 24니까 g3이 몇인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8 여기 집어넣으면 8 플러스 9라서 몇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선생님. 선생님. 네. 12번 해주시면 돼요. 다시 올라갈게요. 12번 갑시다. 자, 12번 해달래요. 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 나머지 정리 잘해야 돼요. 문제가 아무래도 많죠. 자, x 플러스 2에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것을 qx를 해서 칩시다. 여기 2x 플러스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런데 얘는 지금 xfx잖아. 그럼 이게 한금식이니까 여기에 x를 곱해서 xfc를 유도를 해요. 여기에 x 곱해졌겠지 당연히. 모든 항의 x가 곱해져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x가 곱해져서 2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혈했으니까 여기 앞에 써주고.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몫이 이렇게 되고. 여기 똑같은 x 제곱 플러스 x를 쓰면 이게 나머지가 되냐 이런 문제인데. 항상 이게 말이 되고 싶으면은 나누는 애가 나머지 애보다 차서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 인마 2차도 얘도 2차잖아요. 그럼 이게 덜 나눠진 거잖아. 그럼 덜 나눠진 나머지는 한 번 더 뭐 하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나누면 진짜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나누는 애가 정리시키면 뭐지? 4x. 아 그치. 4x 플러스? 4x 4강이야. 그럼 여기 몇이 올라가지? 2. 그치. 2x 되고 플러스 몇 x? 플러스. 빼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진짜 나눠진 거에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과일줄. 이해를 써야 되는 거지? 나눠가요. 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이 뭐냐면. 18번. 10보다 작은 내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우리가 x 플러스 1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 표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연수조림제법을 쓰는 그런 형태잖아요. 원래는. 근데 fx를 x 마이너스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438이다. 그럼 이 말은 뭔 소리냐면. f 뭐가? 9가 몇이라는 거야? 2438. 겁먹지 마세요. 갖다 집어넣어요. f9 써볼게. 여기 9 집어넣으면 a 곱하기 몇에? 10에서 이제. 그렇지. 그 다음에 b에 또 10에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a에다가 1000이 곱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b에다가 100이 곱해지고. c에다가 10이 곱해지고. d가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 결과 243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a가 몇에 되는 거야? 20. 그 다음은 예산수를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뭐 올라가서 예산될 게 없어. 니가 4, 5, 니가 3이고 니가 8이면 되는 거예요. 2000 더하기 400 더하기 30 더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럼 a, b, c, d 다 구해졌으니까. 여기 2 쓰고 여기 4 쓰고 여기 3 쓰고 여기 8 써달라는 얘기고. 얘는 구하라는 게 f 몇을 구하라는 거야? 얘는 1을 구하라는 거죠. 계산할 수 있겠지. 2 곱하기 2의 3제곱. 4 곱하기 2의 3제곱. 3 곱하기 2 더하기 8. 계산할 수 있겠지. 이제 19번. 홀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이 아이가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저건데 이거 구해주세요. 자, 우시다. 일단 식을 써요. x의 n제곱. x제곱. ax 플러스 b라는 식을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qx 쓰고. 근데 나머지가 n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2였다.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여기도 x 플러스 2 여기도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여기 x 플러스 2라는 행수가 있다는 거예요. 묶어내서 봐도 상관없고. 묶어내보자. 얘가 묶어지면 여기가 x 더하기 2 이제 한 개 남을 거고 여기 qx. 여기 묶이고 이제 2에 n 더하기 1제곱 밖에 안 남은 거죠. 인수분야가 되어버린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0번은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0번 하면은 마이너스 2에 n제곱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20번 넣어주면은 4 마이너스 2에 더하기 b. 이게 0이 되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해줘. 자, 이게 1단계야. 자, 그러면 인막 두 개 곱해서 0이 나온다는 거는 마이너스 2를 홀수 제곱 한다고 해서 절대 0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무조건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고 그럼 관계시 한 개를 어떻게 냈어? 4 마이너스 2에 더하기 b가 0이구나. 그럼 이럴 때는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짓이 없잖아. 그러면은 미정 개수라도 하나 줄여가지고 인수를 빼내야 돼요. 그럼 b 대신에게 넘기면은 2에 마이너스 몇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4. 4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까지 얻어내시고 그럼 10을 다시 쓰는 거야? b 대신에 2에 마이너스 4 써가지고 다시 쓸 겁니다. xn에다가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인 거고 얘가 이 인수를 끄집어내는 관계식이기 때문에 이 식 인수문에 잘하면 x 플러스가 나와요. 그걸 빼내야 됩니다. 빼낼 게 xn제곱에다가 얘네 두 개 묶어내고 얘네 두 개 묶어내면은 ax 더하기 2대종 이 인수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4 인수문에 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으로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x 플러스 2 바깥으로 빼낼게. x 플러스 1을 맨 앞에 쓸 겁니다. 앞에 빼냈어요. 그리고 xn제곱으로 있었던 거고 여기 남는 게 a랑 x 마이너스 이 거잖아. 지금 a 더하기 x 마이너스 2. 좌변을 이만큼 정리한 거예요. 좌변을. 그게 이거 아니에요. 자 잠깐 와보세요. 여기가 x 플러스 2 qx 더하기 2n 플러스 1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요식 잘봐요 요식 요식. b에다가 2a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가지고 인수 정리를 조금 한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2는 어차피 공통인수니까 여기 남은 2에랑 2에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거 시작해. 자 이거 그대로 풀고 올게. 아 x의 n제곱. x를 먼저 쓸게요. 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x 더하기 2 qx 2에 n 더하기 1제곱이랑 똑같아 내가 내려드린 건 거야. 그럼 여기 내가 하고 싶은 짓이 뭐야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는 짓을 또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에 n제곱 됐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a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4가 됐을 거고 얘는 날라가죠? 얘는 2 곱하기 2에 n제곱 아니야? 2에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거는 2에 n제곱 곱하기 2에 1제곱이잖아요. 이해 봤어? 이거 따라왔어? 뭐 따라왔나? 2에 n제곱입니다. 응. 다 했어? 응. 아, 지지 없어? 아, 지지가 없어? 어.. 아, 네. 아... 아, 그래? 네, 네. 처음에 다 꽁 zak. 일단 깔아 없고 모르겠어, 그거 그냥 못 얻으면은 근데 지금 이 n이 만약에 홀수라고 말 안하면 마이너스 2n제곱에 나올 수도 있고 그냥 2n제곱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뭔 수래?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조건 부호가 뭔거야? 마이너스 달고 2n제곱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a-4 있는거고 여기 2 곱하기 2n제곱 붙여있는거죠 이게 갖고 싶으면 마이너스 a-4가 몇이어야 되는거야? 이어야 똑같아지는거에요 이해가? 2n제곱은 똑같이 있는거니까 마이너스 a-4가 이어야 이 값이 많이 되는거죠 그럼 a가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2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a가 몇이라는거야? a가 2인거에요 a가 2라는거는 여기 2집어넣으면 b는 몇이 되는거야? b는 0이 되는거에요 제곱당이 지금 6번 했는데 4겠지 4 2인같아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한글식이니까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막 엄청 따기보다는 그냥 첫번에 1수 끄시면 0라운드에서 광립시 찾고 그걸 집어넣어서 정리 좋게가지고 남는 1수 가지고 풀어내시면요 그 다음 20번 다음 조건을 단속시키는 fx 중에서 가장 차수가 낮은 당신을 gx라고 하자 fx는 이거랑 이거로 다 나눠떨어져 이게 지금 뭐조리냐면 4일 그 다음에 맞불 여기는 3일 뿔 뿔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들어갈 수 있는게 자 fx가 첫번째 부분을 쓸게요 fx한테는 뭐가 있으냐면 x-4 x플러스에서 q1x랍시다 남은거로 손잡이 이기고 두번째는 fx가 x플러스3 x플러스1 q2x랍시다 차수가 제일 낮은거를 g라고 하자네 차수를 몇 차까지 봐주시냐면 f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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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얘가 다 가졌을 수도 있고 근데 x플러스1이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거잖아 사실 fx한테 이게 다 하면으로 했으니까 최고차가 뭔지는 모르겠고 x플러스는 인수 하나만 가져도 저걸로 나눠떨어지고 이걸로 나눠떨어져요 이거 이해가? 안되지 어떻게 하는거야 얘를 두개 가질수도 있는건데 하나만 가져도 되는거죠 x-4 들고 있어야 되고 나눠떨어진다면 전부다 약한 데 그 다음에 x플러스3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x플러스1은 뭐 한개 이상만 가지는 되는거에요 그럼 x 제일 낮은걸 했으니까 x플러스1 하나만 가졌을 때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는 지금 아무것도 말 안해놨으니까 a라고 일단 깔아놔요 그러면은 제일 지금 내가 필수로 가져야 되는거 차수를 지금 3개를 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최소에다 몇차야 되는건가요? f는? 3차야 되는건가요 뒤에 뭐 더 가질수도 있겠죠 qx 이런식으로 제일 낮은애를 계산을 했으니까 일단 3차를 가지고 와서 f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96이다 이건 f5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96 그치 이걸 만족하는 최고차항을 찾아버리는거에요 그럼 제일 낮은게 나오는거지 여기 5집어넣으면 1이고 a 곱하기 1 곱하기 이게 5집어넣으면 8이고 5집어넣으면 6 이게 96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48a가 96이 되면서 a가 몇이래요? 2 그러면은 말이 안맞는게 하나도 없잖아 말만 맞으면 되거든요 fx는 이거로 나누어가지고 그 다음 fx는 이거로 나누어가지고 5집어넣을때 90로 나누고 조건 다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gx인거에요 제일 낮은자수 g2를 거래했으니까 이거로 나누었을때 이거로 나누었을때 이거로 나누었을때 x제곱을 1으로 나누는 나머지는 저거라고 하자 r2의 값을 일단 fx를 저 위에 있는 x3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5 조금만 인수분해놓읍시다 했었다 인수분해놓을게요 1 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5 잖아 마이너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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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5 15 0 이렇게 3차일때 직농단이 합이 똑같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0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이게 3,5,15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12 쓸 수 있겠죠 인수분형태로 써놓을게요 저걸로 나눴다는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5 로 나눴을때 몫이 뭔지 모르겠으면 qx를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x x 제곱 x 제곱 플러스 x 자 이런 판이 느끼고 내구 구하라는게 4제곱으로 나눴을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r2의 값이 몇입니까 일단 써볼게요 fx를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때 다른 q일테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가 rx 이렇게 되는거다 맞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 3차일거구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보기차식인데 x 제곱을 치워만 하면 인수분형 같아요 여기 3,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 맞죠 얘가 어떻게 되는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3이랑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여기까지 Q다시 x 더하기 rx인데 자 이거 식을 내가 좀 바꿔볼게 아 이 제곱이랬죠 제곱입니다 제곱 식을 어떻게 바꿀거냐면 이 안에 지금 x제곱인게 사실 빠르기 싫단 말이야 위에 식을 해야 되는데 두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첫번째는 일단 이게 x제곱이니까 얘를 x제곱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거를 시화해서 이거를 1차간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첫번째는 얘를 건들게 초록색깔식을 x에다가 x제곱 넣는 겁니다 그럼 x제곱은 여기 뒤에 애들한테 다 x제곱 들어가는거죠 집어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몇에다가 옳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qx제곱 플러스 x에 4제곱 플러스 x에 제곱 이렇게 되는거란 말이야 놓을 수 있겠죠 여기 x제곱이랬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겠어 이제 봤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거는 뭔거냐면 여기 들어가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플러스 여기 그대로 들어가 우와 이쪽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3 앞으로 빼놓고 묶어요 x제곱 더하기 5에다가 qx제곱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식이 이제 말이 안된다는게 이게 몇차인데 이게 몇차인거야 4차니까 한번 더 나누면 진짜 아래 나올거 아니에요 그럼 x4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는 거를 저거로 나눠야되죠 이 식이 원래 이거거든요 x4제곱 c2 Monday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인거 아닙니다 여기서 혹시 물론 올라가는 거야 1 올라갈거고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3x제곱 플러스 3인거죠. 이게 fx제곱을 1으로 나누었을 때 진짜 나머지인거에요. 여기다 2집어놓은 3이 나오는거에요. 이해가? 이게 첫번째 풀입니다. 아니면은 얘를 얘를 x제곱을 그냥 t로 치환해볼게. 1차로 다운 시키자는거에요. 그럼 이 말이 뭘로 바뀌냐면 ft ft는 여기가 지금 t로 바뀔거에요. t로 바뀌면서 t-3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일거고 여기는 제곱이한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몫이라면 f러스 1 대출해요. q는 내 타깃이 아니야. 그 다음에 rx라 했는데 어쨌든 이 식에 대해서도 rt가 나왔을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여기 제곱이라고 써놓읍시다. 제곱이라고 써놓을게요.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 rx잖아요. 루터지나 써봅시다. 모르겠다. 자 이렇게 썼어. 그러면 ft는 여기 지금 식이 그대로 나와있으니까 t-3 t 플러스 1이면 여기 그대로 있는거잖아. 문자만 지금 t가 아닐뿐. 그럼 이 식 그대로 내가 데리고 와주면 이걸로 나눴을때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3로 나눴을때면 여기서 x 플러스 qx 이렇게 써졌을거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근데 말이 안되는게 이게 2차인데 이게 또 2차죠. 그럼 얘를 한번더 이걸 또 나눴을거 아니야. 그럼 글씨 또 써요. x 제곱 과학 x를 이거 전개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1 써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서 뭐가 되는거야? 3x 플러스도 3 되죠. 아 그러면 이걸로 나눴을때의 나머지가 이런 형태라는게 있는거고 그럼 여기서도 저걸로 나눴을때 3t, 3√t 플러스도 3 이렇게 됐겠죠. 왜냐면 x 제곱을 치환한거니까 그럼 이 t에다가 이게 2가 나와야되는거 아니야. 이게 2가. 2가 나오려면 x가 이란게 이긴거 아니에요. 그럼 t에는 뭘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4를 넣어야 되죠. 여기 40원은 몇인거야? 뭐가 이상한데? root t, 3, root t? ft잖아. 아 안되지 안되지 안되지. ft는 지금 이 식에서 유도한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대로 t, t, t 똑같잖아. x, x, x니까 1차 그대로 쓰고 그럼 3t 플러스도 몇이 되는건거야? 어 3이 되는거죠. 그럼 얘같은 경우는 원래 형태가 이게 지금 rt인거고 rx를 구하려면 t 대신 x제곱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뭔가야? 3x제곱? 플러스 3이 돼서 여기가 1을 집어넣어야 원래값이 나오는건데 이렇게 풀든 저게 풀든 똑같은데 얘가 아마 조금 더 계산과정이 깔끔할거에요. 저게 더 차수가 낮아서 쉬운데 이게 조금 더 걸치적거리는게 없을겁니다. 치환이 없었기 때문에. 그중간에 4x제곱 플러스 3에 2을 집어넣으시면 그 다음에 밑에 밑에 23번 어느 직육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는 모든 함의 개수가 정수인 x와의 1차식으로 나타내어진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럴때 이 직육면체의 면종 넓이가 말한 큰 두뇌음의 합을 나타내는 방식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이게 부피를 했잖아요.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을거 아니야. 그럼 부피라는게 우리가 가로 곱하기 가로가 a라고 할게 세로 곱하기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되는거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c를 전개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2x3제곱 전개를 쭉 할까 2y 더하기 5y 더하기 3 그걸 쭉 합시다. 하면은 2x제곱 y 될거고 5x제곱 나왔을거고 그 다음에 5xy 나왔을거고 3x 가기 3y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그럼 일단 첫번째 되는게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뭐랑 뭐랑 뭐가 곱해져서 뭐랑 뭐가 가로세로 높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거잖아요. 그럼 지금 x에 대해서 3차까지 올라가 있고 y는 지금 1차까지만 내려와 있는거잖아. 이럴때는 차수가 낮은걸로 묶어내는게 인수분해하기 쉽습니다. x는 좀 고차고 y는 1차니까 y로 묶자는 얘기에요. y로 묶으면 어떻게 돼? 2x제곱 플러스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없는데들 다 긁어먹는거죠. 얘 얘 얘 얘다. 2x3제곱 5x제곱 3x 이렇게 묶는거에요. 그럼 바로 봐야죠. 보통 인수 얘 뭘로 바로 묶어주면 돼? x로 묶으면 보통 인수 바로 발생하잖아. 2x제곱 5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럼 얘네를 묶어내주고 그럼 뭐가 남아?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이것도 2,1,3,1,0 플러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2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y 이렇게 된거잖아요. 그럼 가로, 세로의 높이가 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된거냐면 딱 세개의 부분으로 다 나누어진거잖아. 2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y가 이 세개중에 하나는 가로고 하나는 세로고 하나 높이인거에요.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직육면체 면 중에서 널리가 가장 큰 두면이라는거는 이 길이들 중에서 제일 긴거 두개 있잖아요. 제일 긴거. 두개를 곱한게 두 면인거죠. 두 면. 이것도 있을거죠. 위에도 두 면 있을거 아니야. 같은 면이 두개 있는거니까. 그 넓이의 합을 나타내는 다음식에서 x와의 계수는 그럼 일단 길이가 큰 두놈 먼저 찾아내야 돼요. 자 단 x와의 1보다 뭐 어떤 자연수래. 그럼 얘네 두개 먼저 비교해보자. 얘네 두개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높은거야. x 플러스 1이 클까? x 플러스 y가 클까? x 플러스 y가 클까? y가 더 크죠. 왜냐면 y가 1보다 어떤 순이니까? 집중해야 된다. x y가 1보다 어떤 순이래? 이까지 이해갔나? 세개는. 그럼 x는 똑같은데 더해진게 1 아니면 y인거잖아. 1이구나 y가 없구나. y가 더 크기 때문에 중중해진게 더 긴 면이겠죠. 그럼 얘가 더 짧을거고. 얘같은 경우는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1을 더해야 이게 나오는거잖아. 이해가? 그럼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두배 한 다음에 1까지 더하는거면 얘랑 얘 중에서는 당연히 누가 더 큰거야? x 플러스. 얘가 더 큰거죠. 그럼 이 세변 중에서 제일 긴 면은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e와 e가 어쨌든 큰 면인거에요. 얘가 제일 작은 면인거고. 그럼 이거랑 이걸로 구성되어있는 면이 가장 높겠죠? 이해가? 근데 그래서 뭐라했냐면 얘가 직육면수 면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두 면의 넓이의 합. 이걸 하나가 계산하면 되는게 아니라 두개를 계산해요. 두개를. 그러니까 이거 두개 곱하면 한개 나오는거란 말이야. 면이. 여섯 면 중에서 한개. 그럼 이거 곱하기 x 플러스 y인데 두 면의 합이 있으면 여기 몇을 곱해야돼? 2를 곱해줘야 두 면의 넓이의 합이 나오겠죠? 그럼 x, y 계수라 했는데 이거 x, y 계속 구해주면 3x. 아 미안. 여기만 있네. 2x, y 에다가 2 곱해지니까 4가 답이 되는거지. 자 그 다음에 24번. 자 3차 당시 px에 대하여 px 마이너스 상은 1위로 나눠 떨어지고 p1은 6이고, p3은 8이. px에, px에 대하여 px에 대하여 이 편을 다 써주세요. 자, 문제를 꼼꼼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px가 몇 차 난 시기를? 어휴. 아주 큰 히트에요. 마이너스 3이, px 마이너스 3을 어쩌고저고 말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쓸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나눠 떨어지는 데 얘가 3차 시기가 3을 뺀 20도 3차 시기겠죠? 그럼 이걸로 나눠떨어진다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고 원래 우리가 여기 QX라고 쓰는데 몇 차인지를 몰라서 얘는 몇 차인지를 알아요 여기 2차고 얘가 3차니까 주기가 여기 몇 차가 곱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세울 수 있을까? 그렇지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부담은 어쩌라는 거야 이것만 보면 되는데 P1이 6이고 P3이 8이라고 한 수급 두 개다 주잖아요 그럼 X에 뭐지? 번호? 1가 된 거야 P1-3 6-3이 몇인 거야? 3이고 여기 1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냥 1인 거죠 여기 1집어 넣으면 그렇지 자 관계식 1 두 번째 X에 뭐지? 번호? 3집어 넣어 P3-3인데 8-3이니까 5인 거고 여기 3집어 넣으면 1이고 1제곱이 1이고 여기 3집어 넣으면 3A 플러스 B죠? 두 개 나왔지 그럼 연립하면 A 다 풀릴 거 아니야 더 뺍시다 마이너스 2 빼면 뭐 거야? 마이너스 이게 A가 되신 거야? 1 더해서 3 나오니까 P가 몇인 거예요? 2 2인 거죠 그럼 이게 X-2의 제곱 1하고 2 들어가면 X 플러스 2인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쉽게 전개하려면 X-2 한 개랑 X 플러스 2를 합체로 1이 계산해요 그 다음에 전개하는 게 낫습니다 3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제곱 PX를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3조로 보내주면 1처럼 됩니다 3차라는 거 꼭 읽어내고 뒤에 몇 차인지 알려줄 거니까 이비로 차이볼게요 밑에 거 이걸 1수분해 해주세요 X 더하기 Y 더하기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Y 3제곱 마이너스 Y 3제곱 마이너스 Z 3제곱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완전 세 개를 내가 완전 3제곱 한 걸 없단 말이야 그럼 이따 X 플러스 Y 플러스 Z 3제곱 쓰고 모르겠어요 진짜 몰라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뭐 이렇게 되겠다 맞죠 사실 방법이 여러 개 있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전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블라블라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3개랑 이름이 2개 먼저 개선하고 1만 2개 전개해가지고 공통인수로 발생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걸로 보내봅시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완전 3제곱에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X 제곱 Y 제곱 Z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원래 플러스 3XYZ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4XYZ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이까지 되잖아 그럼 얘랑 얘랑은 공통인수로 발생했다 맞지 묶을게 자 이걸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몇 차가 남는 거야? 2차 그 전개에 따라옵시다 걔는 전개할 수 있잖아 뭐야? X 제곱 Y 제곱 플러스 Z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2Z 거기서 이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Y 제트 플러스 X 제곱 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날라가겠네 그럼 일단 계산해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4가 여기가 3XY 3YZ 3ZX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럼 3으로 좀 묶읍시다 3 저 앞에 살게요 3으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저 뒤에 3XYZ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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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묶여? 3으로 묶여줘 3으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X Y Y Z ZX에다가 마이너스 X X Y Z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 Y Z 그 다음에 X Y Z 됐잖아요 그 다음에 X Y 제곱 Z 됐잖아요 그 다음에 Y Z 제곱 Z에다가 같이 하고 있나 혹시? 이렇게 됐다 아이가 거기 X Y Z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 다 따라왔나?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지? 아이가 좀 아닌 것 같다 순한 꼴로 인수근을 해야지 순한 꼴로 인수근을 해야지 아 아이다아이다아이다아이다 해보자 한번 X 제곱 Y 순한 꼴이 있대 해볼까? 해본다? 많이 했잖아 자 X 제곱 묶어주면은 여기랑 X 제곱이 어딨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Y당이 Z에 뭐가 돼? 그니까 그 다음에 X 1차 묶어주면은 여기 2X Y Z 됩니다 Y 제곱부터 먼저 쓸게 여기 2Y Z 이렇게 될 거고 뭐하고 있는지 알지? 그니까 그 다음에 없는게 이거랑 이거잖아요 X Z로 묶어주면은 아니 뭐래 Y Z로 묶어주면은 Y 플러스 뭐가 되는거야? Z Z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Y 플러스 제곱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에 남는게 X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제곱이 남았고 그 다음에 Y Z 남은거죠 Y Y Z에다가 X 띄고 Y Z 인수분해낼거 알지? 0이나 Y X 플러스 Y X 플러스 Z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낼거에요 다른 방법 한번 해보자 일단 이게 복잡한 식은 맞거든요 뭐가 더 복잡하냐고 비교나 이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두개 두개로 묶어볼게 세개니까 이거 아까 한개 세개로 묶은거잖아 Z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랑 미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여기다가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이렇게 따로 계산해볼게 그럼 이거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뭔거야? Y 플러스 Z 남겠다 알죠? 아 이것도 심상치 않네 제곱에다가 2X에 X 나와요 아 순환폴에다가 무조건 나오는거구나 더하기 X 제곱이구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Z에다가 Y 제곱 마이너스 Y Z 플러스 Z 제곱이 되는거잖아요 이제 집중 안하기 시작한다 이제 아니요 그 다음 Y 다위 Z가 지금 공통이 있으니까 Y 다위 Z에다가 앞으로 빼내시고 그 다음에 안에서 정괴할게 정괴하는게 많이 잘하는 얘기지 해보자 자 얘가 X 제곱이 나와요 근데 X 제곱이 몇 개나 나오냐면 여기 2X 제곱도 있다 얘가 여기도 X 제곱 있다 얘가 뭐 이리 많노 써볼까? 속이시는데 써볼까? x, y, z 아 어찌게 찐이네 2x, y 된다 얘가 2y, z 되고 2z, x 되잖아 2x 제고 2xy 된다 얘가 2y, z 되고 x 제고 된다 얘가 마이너스 y 제곱 되고 플러스 y, z 되고 마이너스 z 제곱이 돼요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z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끝까지 계속 해보자 y, z가 됐어 x 제곱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그런데 이거 이거 왜 2를 곱한 거야 나는? 그러면 x제곱이 한 개, 두 개 몇 개 있는 거야? 3개의 쪽에서 3x제곱 그 다음에 2xy가 한 개, 두 개 3xy, 그 다음에 2yz도 두 개, 세 개, 3zx도 아 뭐야? 2yz, yz, xz구나. 자기가 그냥 쓰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3zx,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죠? 이렇게 됐어요. 일단 3 빼냅시다. 여기서 이렇게 지키는 거다. y 더하기 z에다가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3y 더하기 z에다가 여기에서 묶어내자. x로 묶어내면 뭔 거야? x 플러스 y이고 그 다음 여기는 z로 묶어내면 또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그럼 뭘로 묶어내야 돼? x 플러스 y로 묶어내서 여기 y, z 있었고 x 플러스 z이 낫는 거죠. 이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 분은 무슨, 그만큼 다 나오잖아. 딱 두 개 두 개 묶어가지고 젖게 하는 게 조금 더 예뻐요. 일단 둘 다 한 번 해보세요. 여기한테만. 여기 하나 둘 다 한 번 해보세요. 일단 끝까지 먼저. 어떻게 들어가 보시면 돼요? 얘기하셔서 미안한데. 일단 5분만 쉬어요. 그럼 두화가 올 때까지는. 2분간 쉬어요.